안녕하세요.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거보전신청과 재검표를 향한 그런 변호사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거의 상권분립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질 정도로 법원과 검찰 등 언론 모든 곳에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소송대리인단과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죽 답답함에 성명서를 발표했겠습니까. 성명서의 제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는 사회로 총선 투표지 등 선거관계 수료 보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6월 17일 날 나온 성명서입니다. 문제의 인물 조혜주.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인물 조혜주를 상대로 해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한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소송대리인단과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는 2020년 6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수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질적인 책임자인 상임위원 조혜주이며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186조에 규정된 투표지 등 보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거인면에 대한 노력들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회로 총선 전체 무효를 구하는 선거 무효소송을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QR코드, 개표분류기 등 전산조직을 악용하여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유령투표, 이중투표, 무효투표 등 선거 부정이 선거 무효의 핵심 사유들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 186조는 국회의원 임기 중 투표지 등 기타 선거 관계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은 그 청구 취지 제 1항에서 사회로 총선 전체 무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로 총선 전체 지역구에 대한 모든 투표지 등 기타 선거 관계 서류를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투표지 등 기타 서류 관계 서류에는 전자 서류, 전자적 전자 매체 및 선거 관계용 서버들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 의무 이행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의혹이 많을 때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의혹, 유권자들의 의혹, 투표자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는 모든 걸 다 숨기고 가리는 쪽에 급급하고 그냥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애가 타서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조항을 악용하여 투표지 등의 폐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투표지 보조기간 단축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에 의하면 선거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나면 투표지 등을 모두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지난 6월 15일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그동안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태도에 비춰볼 때 선거 부정과 관련된 투표지 등을 신속히 폐기하는 정거인멸 행위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도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투표지 등을 모두 폐기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법규정에 따라서 전체 지역구의 모든 투표지 등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규칙 배칙조를 악용하여 투표지 등을 서둘러 폐기한다면 그에 대한 가혹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사실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의욕이 증폭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심을 살 만한 의욕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자유통일당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규정에 따라서 전체 지역구의 모든 투표지 등을 철저히 보존해야 되는 것은 당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명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단의 변호사 이명규와 고영일 그리고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의 변호사 강용석 김병철 김학민 남봉건 박주현 그리고 박준우 유성수 이지연 일동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토대이자 골격이자 기본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주권은 바로 권력자에게 권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정말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침몰하고 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의문을 갖지 않는 분들에게도 설득하고 전단지도 제시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길이길이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바로 공정한 선거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갓 발표된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단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가 함께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는 4.15 총선 투표지 등 선거관계 서류 보존 의미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그런 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